오우 형, 얘네 발목 올라왔어 진짜? 어머, 이 옷이 왜 올라와야 돼? 얘네, 내 깻어 먹은 줄 알았어 형, 거기 같이 한번 올라올까? 호영이가, 아니, 준영이가 지금 분산시키려고 그래, 분산 이거 완전 나아 오, 귀여워, 느끼고 싶어 그랬대 엉덩이가 어휴, 어떡해, 근데 먹었다 야, 근데 얘네 굶주렸나 봐 빨리 줘야겠다 장난하지 말고 잘 줘, 승주야 아니, 던지진 말고 야, 너희 먹었어 야, 안 먹었어 오오 어휴, 착해, 승주 야, 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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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줘, 쟤 어, 걔가 못 먹어서 계속 밀려 어 여자가 흰채대들이 멍자고 황마 흰채대들이 멍자고 못먹으네 줘 못먹으네 자기도 줘봐 여기 등치 작은 애 있잖아 앞에 갈색 갈색 어 어 갈색 개 엄마 어 엄마도 줘 줘? 좋지 않은 것 같아 내가 들어? 아 그래도 복사하지 않아? 엄마는 지금 이게 뭐야? 똥이야? 아니야 자꾸 말린 거라서 놀아가지고 아니야 똥 도색 거오른 일상 놀아쓰 또 내가 누군 놀아쓰 놀아 놀아쓰 놀아쓰 엑 놀아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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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큰 놀아쓰 놀아야 자랑 민찬